prioritization meaningful 어디야? 누구? 2023년도 화이팅 시작! 일찍 일찍! 안녕! 가자! 시작 전에 전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언니댄스! 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나 엉망온 것 같아. 그니까. 목소리모니터 조금만 올려줄게요. 저는 제 목소리모니터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더 틀어신까요? 안 들린다기보다는 조금씩 답답하게 모니터가 되기 위해서... 네네. 잠 설친 투어. 일찍 누웠는데... 오늘 알람 맞춘 것보다 훨씬 일찍 났어. 한 6시 50분? 그리고 한 새벽 2시에 깼으면 11시? 11시 20분쯤에 잠들어서. 일찍 잠들었네. 나 일찍 잤어. 근데 막 졸려서 잤다기보다는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오랜만에 졸렸어. 난 졸렸어. 너가 그 전날에 졸려서 마이너스 오는 거 같아. 지금 우선에서 샀어요. 그냥 그 전날에 졸렸어요. 눈이 잘 못하니까, 이제 제가 수동하는 중... 1, 2, 3, 4, 5, 6, 7, 8. 차지. 4, 2, 3, 4, 4, 4, 4,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40년인데 저희 투어 때부터 항상 코딩해주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도 진짜 멋있다. 귀엽다 예뻐. 시원하다. 스트레칭이야. 단장님. 단장님. 너가 그 얘기 하니까. 언니는 오늘 우리 화이팅 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미션. 화이팅 화이팅. 오늘. 왜냐면 오늘 또 서로 하시는 언니들도 있으시니까. 우리가 잊지. 서로를 잊지. 서로를 잊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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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오른손이니까. 오. 시작. 우리가 잊지. 서로를 잊지. 날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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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닐이. album.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단차 사진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되는 건가요? 응. 콜라 찍어야 돼? 아니면 뭐. 콜라를 찍어야 할까? 콜라가 아니고 코너 찍을까? 아니야. 코너하지마. 파란별나서 귀신처럼. 어디서 다 찍어봤는데 다 파란불 나와서 귀신 쳐 봐 오늘 딜레이가 별로 없지? 한 번만 껴도 되겠지? 근데 하나 낄라고 그게 모니터 더 잘 돼 이거 보자 류진이 봐 그 룩 인 투 더 할 때는 류진이 보고 가고 처음에 류진이 보고 미러 때 보고 이때 앞이야 다 같이 처음이 류진이 그거는 끝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뭐 먹지? 하기 전에 생각한 메뉴라 하고 난 후에 메뉴가 달라지거든 저 이거 좀 배달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상큼 톡톡 파츠를 시킨 거예요 근데 맛이... 그런 마체가 아니었어 언제 2023년이 됐을까요? 저 2019년 데뷔했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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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기분이 다하네 갑자기 또 기분이 다하네 축하할게요 안녕 어... 4주년 축하해 4주년 축하한다 고생 축하해 4주년 축하해 생일 축하해 4주년 축하해 4주일 축하해 어디 한 명 어디 있어? 4주년이라서 4명만 있어 4주년이라서 4명만 있어 어 4주년이래 서바이벌인데 뒤로서 모아둘까? 네 오늘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내 생일 축하해 내 생일 축하해 저희 생일 축하해 저희 생일 축하해 네 축하해 예약 저의 구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That's what I do 네 안녕하세요, 믿지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믿지입니다 저희끼리만 약간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것 같은데 믿지! 거의 예지 오늘 이렇게 밑에 힘찬 목소리와 함께 시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라이트링이 또 이렇게 반짝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에요 센스쟁이들 네, 그럼 신나게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야! 오! 오오오오 오오오 입장 hat 네 나 정관실 정관실 네 정관실 Drew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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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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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님 나는 5분의 1이 될 줄 알았는데 5대가 못해요 오늘이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이 2월 12일이죠. 2월 12일은 바로 저희의 데뷔일입니다. 4년 전을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밑지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4,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얘기를 데뷔 때 정말 종종 하고 그랬는데 길 줄 았던 시간이 정말 짧네요. 또 정말 하루하루 같이 한 것들, 멤버들과 또 우리 밑지들과 한 추억들을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만도 하네, 우리 정말 뭐 많이 했다, 함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뿌듯한 마음으로 4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지 우리 지금부터 시작이다, 함께 해달라. 감사합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또 빠른 공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빠른 공주. 이렇게 만만한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깐깐하게 볼 거야. 나 오늘 미션 또 깐깐하게 할 거야. 거울 공주. 이런 거 지체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죠. 맞아, 맞아. 그때 진짜 디테일하게 봅니다. 미치는 저희의 첫사랑 같은 존재니까요. 미치 사랑해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전 어떤 미션이든 다. ру고기야? K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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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Și- stand Michael nichtb porque она играет Everyone come to the Institute. 감사합니다.